자, we're gonna go 우와, 예쁘다 여기 어디? 해나무숲길 삼진강 우리 삼진강도 못 보고 밥도 못 먹었어요 그렇지만, 너무 멋있다 뒤에가 이때까지 뭐 했어요? 우와, 오늘하고 운전하고 그랬죠? 아주 예쁘네요 누가 선물해줬어요? 내 절친 잘했어요 잘했어요 너무 좋아요 다른 노랗고 머리 예쁘다 우와, 멋있다 소리 들리네 와 오빠야 오 오 오 오 오 대박! 담양도 이렇게는 안 해봤다. 담양도 여기 아들을 못 들어가게 하는데 여기는 여기 바닥을 진짜 깔끔하게 손질을 잘하는 것 같아요. 길 밖으로 강단도 찍어봅시다. 여기 나가면 바로 선진강이에요. 여기는 갈 때가 많아요. 이게 갈대일까요? 억대일까요? 예쁘다. 진짜 예쁜데? 잠깐만. 쌍쌍대보다 훨씬 낫다. 탁월한 선택? 탁월한 선택. 여기는 진짜 저희가 빈거래. 여기서도 한번 봐봐. 엄청 길어. 4,2km인가봐. 대박이다. 근데 여기 완전 봄인데? 이거 뒤집어서는 어떻게 하나요? 지금 이 상태에서는 안 뒤집어지나요? 몰라요. 아 동영상은 안 뒤집어지나요? 아 동영상은 안 뒤집어지나요? 그러면 일단 찍을 수 있는 만큼 찍고 고고고고고고고고고. 우와. 고고고고고고고. 뒤에 하늘 봐봐. 하늘 봐봐. 그니까 그니까 그니까. 예뻐요 예뻐요. 하트 하트 하트. 내 한 손으로 하트 안대고. 잠깐. 이렇게 하면 사진도 찍혀. 동영상 찍으면서 사진이 찍혀. 어 뜬겨 하트. 하트? 어 오케이 하트. 일단은. 어. 하하하하. 오우 나니 얘 얘 보여주고 싶은. 우와 이거 봐. 하늘 봐봐. 그러니까. 우와. 찍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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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. 엄청 이쁘다. 하나 눌러. 눌르면 내가 글씨 바로 찍혀. 그러니까. 아냐. 바로바로 찍히는거야. 그러니까. 찍힌거야? 아니 이거지. 됐어. 됐어. 이제. 이거 뜯어? 이거 뭐 봄송이야? 하하하하. 어. 동영상은 이제 여기서. 잠시. 다음.